안녕하세요. 여기 방금 데려오를 묻었을 텐데요. 이거는 한강에서 종이배 시합을 했듯이 종이배만 만들어서 한번 타보는 것만 해볼 거예요. 바다 수영장이라 낚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고기가 없어요. 그래서 낚시를 포기했고 일단 이걸 만들어서 타는 것을 목표라고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럼 만들어볼까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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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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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엄마가 타서 망가졌지만 그래도 일단 미치 않은 성공입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